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는 어젯밤에 보도가 됐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일명 녹취록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은 감옥을 갈 것이다 비방성 글을 쓴 바 있는 지인과 나눈 녹취록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당시의 대검 중수 입과장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 씨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서는 조우영 씨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수 입과장이었죠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라고 말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녹음된 그 당시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철저히 수사하라 여론이 들끓었었죠 김만배 씨가 그런데 자신 편과 끼리끼리 만나 변명성으로 늘어놓은 대화였는데 그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김만배와 지인의 녹취록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공당은 오늘 대표부터 원내대표까지 총동원돼서 일명 윤석열 커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조우영 씨에게 타주면서 대장동 사건을 막은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의혹을 가리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이 모든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돈벼락이 가능하게 될 인허가를 승인한 당사자이며 자신이 직접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고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거짓말 수두룩한 허위의 더미를 해치고 저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입수해서 공개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놀랬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던 조우영을 직접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커피도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죠 제가 오늘 발견한 제보는 조우영 씨가 직접 검찰에 나와 윤석열 중수과정 만난 적 없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 24일 검찰 진술 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술 조사를 제가 입수하고 조금 전까지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정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이에 대해 조우영 씨는 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조우영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11월 24일이면 불과 넉 달 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죠 애써 조우영 씨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감사를 했을까요? 조우영 씨의 진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의 윤석열 커피 대목입니다 검사 당시 진술인은 즉 조우영 씨는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정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아니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조우영 씨의 진술입니다 또 다른 진술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사 김만배가 위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접촉하거나 즉 위검찰 수사란 부산저축은행 2021년 2011년 당시를 말합니다 김만배가 위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접촉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진술인 조우영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는가요? 조우영의 답변 아니요 없습니다 입니다 초선인 야당 정치인에게도 이렇게 사실의 검찰 진술 조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왜 민주당 공당은 모두가 헛개비를 쫓고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방적 거짓말로 일관된 6개월 전 대화를 선거 이틀 전에 푸는 공작 정치 그리고 단 한 번의 사실 확인 없이 오로지 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낙인 찍는 조작 정치는 민주당은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지칠 때도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지난 2월 25일 전 국민이 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습니까? 라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전혀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반박했지만 이미 전파는 수천만 명에게 퍼진 뒤였습니다 김만배의 거짓 진술을 객관적 검증 없이 이재명 후보는 수사 무마 의혹으로 몰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채미하게 허위 사실을 유파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진실은 이거 아닐까요?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살면 나오면 된다 얘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대장동 일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 재선을 위해 총동원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들은 검찰 쪽은 김만배가 맡아야 한다 역할 분담까지 했습니다 그 김만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대검 저희 작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열려고 하지만 그 법사위는 저열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우의 잔치로 덮을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일당의 긴밀한 협조 의혹은 어디까지인지 4천억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국민의 피눈물 나는 돈은 어떻게 화천대유의 중잣돈이 됐는지 그 실체를 묻고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내내 청년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하자마자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는 듯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도 전혀 누르지 않았던 추천이 눌려졌고 연령, 성별, 정확하게 동수로 맞춘 짜맞춘 듯한 조직적 댓글 조작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청년들은 두루킹이 시즌2로 살아 돌아온 것이냐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 그리고 왜곡된 자유에 억울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곧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갈라치고 거짓과 위선으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은 고수하고 오늘까지도 물타기와 모렴치한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둠은 빛을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대선은 저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정의와 위선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공정과 정의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새 시대의 막을 열어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감사합니다